아 진짜 이상하다 아 왜 저걸 못하는지 모르겠네 정말 쉬운 건데 저거는 에휴 이거 또 없는 거 아니야? 또 파워 하나 없는 거 아니야? 아 이번엔 좀 잘 좀 해볼게요 가보지도 못하고 있어 지금 아 오랜만이다 또 여기서 못하겠지 또? 아 너무 늦게 났다 아 아 뭐야 아 또 아 아 그 으 아 아 이걸 못해서 지금 계속 못간다는 건 말이 안 돼 아 마지막입니다 이거 어떡하지? 깰 때까지 계속 할까? 하아 일단은 좀 더 해볼게요 맛이 좀 아쉬우니까 이게 또 백마리오 챌린지 할 땐 잘 안 되다가 꼭 따로 할 때 잘 되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어허 뭐야 왜 이걸 지나가는 거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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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어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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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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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러게요. 아, 저 뭐하는 건지 모르겠네. 왜 쪼길 못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트라우마 생기겠어. 제발, 진짜 오랜만이다. 아, 왜 안... 왜 안 놔... 미치겠네, 진짜. 왜 안 놔... 그냥 올라가면서 미리 내려놓으면 됐는데... 아, 자꾸 그걸 못하네요. 이건 위유에만 있습니다. 미친... 미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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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잡아줘요. 제가 지금 못 잡고 있습니다. 왠지 모르겠어. 빵! 그냥! 자꾸 못하니까... 무조건 되는 방법으로 할게요.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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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아 못잡았어 아 근데 이렇게 하면 안전하긴 한데 그니까 제가 하려는 게 아 늦었어 저기다가 놓구요 아 쉣 더 어렵다 이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기다 놓은 다음에 저 밟으면서 집을 나눈 거거든요 없던 걸로 더 힘들다는 결론이 나왔네 난 무조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 뭐야 걔가 좀만 늦게 오면은 여유가 있는데 너무 빨리 와요 여유가 없어 아 뭐야 아 정말 몇 번을 언급하는 거야 정말 빡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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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해졌어요 지금 응 왜 쫄아서 나갔대? 그냥 있지 아이씨 어떻게 하면 할수록 더 못해지는 것 같죠? 이럴 수가 있나? 아 근데 왜 이게 이리로 가는거야 불편해 죽겠네 아 저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거라 못할 수가 없거든요? 자꾸 못하네 네 유튜브 합니다 워낙 저는 시청자가 적어서 구독하신 분도 적고 그래서 검색해도 상단에 뜨지가 않아요 오케이 아 저 스트레스 받진 않아요 나도 깨고 싶어서 하는거야 깨고 싶어서 그럼 원래 저 스킵 잘 안해요 야 너무 멀다 아 너무 멀게 해놨어 정말 잘 돼야지만 되게끔만 딱 거리를 해놓은 것 같은데? 너무 멀어 공중에서 피 밟는거야 공중에서 피 밟는거야 저도 정확하게 알고 막 이렇게 하는건 아니고 대충 이로는 그래요 점프를 하면서 점프를 하면서 가장 높은 지점이 되기 조금 전에 바닥으로 놔가지고 그거를 밟는거에요 되게 어렵습니다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외국사람들 잘하는 사람들 보면 어마어마하게 잘하죠 아 진짜 그냥 안되겠어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그냥 맵을 다운로드 받고 그 다음 구간이 그냥 어떻게 생기는지 좀 봐야겠어요 아 아 뭐야 왜 바로 일로가죠 돌면서 받는건 정말 쉬워요 원래 엄청 쉬운거거든요 지금 제가 완전 못하고 있어요 바보같애 점프가 안되네 점프가 안되네 어 어 됐네 나 안될줄 알았는데 포기 손 나섰는데 아 몇번만 더 해볼게요 아 멀다 또 먼거 같 아 진짜 멀다 와 이거 어떻게 가지? 아 아 에 됐어 어 됐어 뭐야 이건 또 아 어차피 여기서 못 깎겠네 여기시로 실점이 되나 뭐지? 아... 아니네 그냥 피를 용암에 버리고 가라앉기 전에 가는 걸로 해볼게요 안되네? 뭐야 이거? 필요 없잖아 안... 아! 제발 아이씨 되게 많네 아 이거 안돼 안돼 차분하게 해봅시다 차분하게 아 어디가니 이거 클리오 릴이야? 한명 깼던데? 아이씨 많이 안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 더님... 아이씨 아. 아이씨 아아